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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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신대박역에서 평지로 800에서 900미터 뜨더라구요 그래서 10분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온 층은 반지층입니다 반지층이고 가격은 500에 40 500에 40이 반지층이구요 이런 지은지 이거 한 3년도 안된 걸로 보이는데 요정도면 요정도 방중에서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조금 조금 큰 것 같고 이제 지상층으로 나오면 여기서 월세 10만원은 업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정도 집이면 그래도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나오지 않는데 요 호수가 조금 화장실이 좀 꺾여 있어서 좀 작긴 한데 내부는 아주 깔끔합니다 신발장도 원룸에 있는 것 치고 신발장도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아주 크고 내부 깔끔합니다 깔끔한 500에 40입니다 무슨 방이든 일단 주인이 부르는 효과가 있고 이제 실제로 직접 본 다음에 맘에 들면 조금씩은 깎일 가능성이 월세는 있죠 전세는 사실 좀 힘들고 월세는 그런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발장도 많이 목소리로 한글자막 by 한효정